안녕하세요. 펴만드는 남자 신성조 이사동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월간 견적 3월호입니다. 3월 21일 날짜 기준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재고 파악이나 아니면 가격 기준 이런 게 다 3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4월 초, 4월 10일, 15일까지는 이 견적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나 그 이후에 만약에 영상을 참조하고 싶으면 4월 20일 혹은 20일 사이쯤에 올라오는 4월 월간 견적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3월 견적이지 4월 견적이라 보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월간 견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가격을 세분화시켜놨습니다.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세분화 자체도 가능해졌고요. 좀 더 다양한 가격이 있어야 여러분의 선택의 폭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좀 써뒀으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전원께 월간 견적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인텔 40만원, 50만원대 견적부터 보겠습니다. 인텔 40만원, 50만원대 견적은 i3로 만들었는데요. 왜 i3 쓰냐면 펜티럼 셀러론 2코어 기반입니다. 2코어 기반으로 한 2, 3년 쓰면 솔직히 불편할 거거든요. 당장은 뭐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불편할 테니까 보통 사무용 한번 사면 5년, 많이 쓰면 10년까지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지간에서는 i3 사서 쿼드코어 기반으로 짜시는 게 여러분이 길게 pc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30만원대 견적 쳐다보지 마시고 40만원대, 50만원대로 조금만 투자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4, 50만원대는 겜도 돌아가나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내장그래픽으로 견적 짜면요. 솔직히 롤도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롤도 어피셈 타입해야 돼요. 피파는 진짜 제대로 못 돌릴 정도로 좀 프레임이 안 나오고요. 디아블로 같은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스타1이면 뭐 모르겠는데 사실 게임은 거의 못 돌린다 생각하시고 그럼 용도가 뭐냐? 간단 사무용 그리고 매장 포스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학생 인강 보는 용으로 쓰거나 웹서핑 용으로 쓰거나 간단하게 엑셀 파워포인트 하는 정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i3의 견적을 짜겠습니다. 50만원대는 12,100으로 짜면 되고요. 40만원대는 11,100으로 짜면 될 것 같고요. 살 때는 내장그래픽을 써야 되기 때문에 F버전을 사시면 안 됩니다. 몇 푼 더 싸지만 걔네들은 내장그래픽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그냥 10,100, 그냥 12,100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50만원대 가서 12세대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보드는 아수스 프라임 H67과 M'K를 쓰시고요. 여러분이 40만원대 선택해서 10,100이나 10,105 사용하신 데가 있을 때는 H519 M'K 써야 됩니다. 보드가 안타깝게도 소켓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되지만 10세대 이 i3는 H510,500 시리즈 그리고 12세대 i3는 H610,600 시리즈 쓰셔야 된다는 거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DR4-3200 메모리를 사용을 할 건데요. DDR4-3200 메모리가 H510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동으로 2666으로 내려갈 텐데요. 내려간다 해도 문제는 없고 이 메모리가 지금 8기가 치고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4만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 메모리보다 좀 가성비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크루션 메모리를 선택해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청조님 저는 4기가 2기로도 충분한데요. 왜 8기가 2개예요? 4기가 2개 가면 램소켓이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 때 제약이 생겨요. 기존 거 빼서 팔고 다시 바꿔야 되니까 좀 길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8기가 2개 쓰시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가격 차에 어차피 3,4만원밖에 안 나니까 그 정도는 투자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CPU에 포함된 내장 그래픽을 쓸 건데요. UACD 700CG나 600CG가 내장 그래픽이 될 건데 이거 성능은 1030보다 못합니다. 사실 롤도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게이밍 용도로는 부적합하고 여러분이 영상 감상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작업 용도로 쓰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롤 돌릴 때도 한 중업 정도로 타협하시고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포트는 메인보드 단에서 D-Sub나 HDMI 두 개의 포트를 지원하니까 꼭 내 모니터랑 케이블 코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SD 같은 경우는 SATA 방식을 넣어놨는데요. M.2 쓰자니 M.2 이거랑 가격이 비슷하면 품질이 너무 떨어지고 SATA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용하는 용도 보면 하드하게 데이터를 크게 넘기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만 넣어도 부팅 충분히 빠르고 인터넷 하는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SATA 방식으로 넣어서 품질하고 SSD 수명하고 그리고 가격하고 다 같이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량 같은 경우는 250 넣자니 요새는 윈도우 깔고 업데이트만 해도 100기가 넘게 쓰니까요. 웬만하면 500기가 쓰셔서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 어차피 2만원 밖에 안 나요. 2만원, 3만원 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 클래시 2 500이나 하이퍼 K 500 넣어놨는데 이것은 계산 버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이퍼 K는 있는데 그게 가격이 한 5천원 정도 더 비싸고요. 그리고 품질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하이퍼 K가 생산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QC가 잘 되고 있거든요. 퀄리티 컨트롤이 잘 돼서 초기 분량이 좀 적기 때문에 이 클래시 2 500 아니면 하이퍼 K 500 가셔서 최소한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파워 초기 분량이 적고 사용상의 분량도 적은 파워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0W나 400W로 커버되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3,400W의 저렴한 제품 보면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하는 QC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분량이 꽤나 높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걸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파워 바꾼다고 많은 정도밖에 안 싸지거든요. 전격으로 가시면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니스 루키 이거 넣어놨는데 이게 막 좋아서 넣는 게 아니고 강판 얇고 뭐 싼 케이스긴 해요. 다만 CD 롬도 지원하고 케이스 크기가 아담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도 불편함이 없을까 생각하고 이 케이스 골랐습니다. 다른 케이스 쓰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퍼 케이스 이런 거 써도 됩니다. 얘는 어차피 발열이 심한 그런 본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견적 짜시면 11,100으로 본체 견적 짰을 경우 약 53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오고요. 조립 공비 포함하면 한 58만원 정도가 실 구매가가 될 겁니다. 거의 60만원에 가깝긴 하죠. 그리고 11,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체 견적 짜면 45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올 거고 공비 포함하면 48만원 정도로 거의 50만원에 가까운 실 구매가가 나올 것이다.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견적 짰을 경우 11,100의 가성비는 서로 비슷합니다. 돈을 더 준 만큼 분명히 12세대 11,100이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더 길게 혹은 더 빠릿하게 쓰고 싶으면 12,100으로 가시고요. 돈 조금이라도 아껴 싶으면 10,100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된 돈은 게이밍 PC는 아니며 유튜브 감상, 웹서핀,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그리고 학생의 인강 감상용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송정님 저는 롤밖에 안 하는데요. 혹은 오버워치나 피파 약간 오션타입하고 스타투스타원 약간 오션타입하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용도는 없나요? 하시는 분한테 한번 견적을 내드릴게요. 6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60만원대 AMD 견적은 5600G나 4650G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들이 기반 CPU가 달라요. 이건 3000 시리즈 기반이고 위에 거는 5000 시리즈 기반이기 때문에 분명히 5600G가 좀 더 빠릿하고 차후에 업그레이드 할 때도 성능자가 좀 덜합니다. 물론 뭐 둘 다 어지간해서는 그래픽카드는 안 달았으면 좋겠지만 그래픽카드 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자면 그래픽카드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5600G를 쓰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능을 느끼고 싶으면 5600G를 쓰세요. 다만 가성비만 보자면 4650G가 좋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쓸지 한번 고민해보고 두 CPU 중에 하나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7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두 CPU다 쿨러는 따로 달 필요가 없어요. 기본 쿨러 쓰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소음이 조금씩 신경쓰인다면 M120 2만원짜리 쿨러 정도는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B50 M-A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쓰면 엔더터하고 사터 쓸 때 칩셋이 조금 더 윗급이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덜하고요. 가성비 잡고 싶다면 칩셋 대외폭이 떨어져서 확장성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B4하고 M2 가셔도 됩니다. 일단 두 보드 다 CPU 최대 성능을 뽑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레모보드 비슷하게 먹히고요. 가격은 한 2만원 정도는 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메모리 마찬가지로 똑같이 3200짜리 두 개 넣어놨고요. 삼성 메모리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두 메모리 다 3400 정도는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레모보드 살짝 하고 쓰시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나 CPU 성능이 약간 더 올라가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보고 따라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안 하고 쓰셔도 문제는 없고요.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G버전들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요. 내장 그래픽은 배가 8 이걸 사용하게 될 겁니다. 550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 프라임 550 얘는 HDMI, DVI, D-Sub 폭넓게 세 가지 포트를 지원하고요. B450 보드 아까 위에 터프 플러스 2는 HDMI, DVI 두 개의 포트만 지원을 합니다. 내 모니터랑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드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장 그래픽 성능은 대략 10, 30하고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오버워치도 중업으로 들어가고 100은 솔직히 플레이하기 힘들고요. 하우패도 너무 끊기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연막 터지면 제대로 게임을 못할 정도로 불편합니다. 피파, 피파 한 중업으로 할 만해요. 롤은 상업으로 잘 들어가고요. 대충 이제 캐주얼한 게임은 어느 정도 돌아간다 정도 보면 되겠네요. 좀 고사양 GTA라든지 배틀필드 이래 넘어가면 제대로 안 돼요. 플레이가 안 돼요. SSD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고용량 파일을 크게 옮길 일이 없는 용도이기 때문에 캐주얼 게임 아니면 사무용도 쓰니까요. 사타 방식 쓰시면 별 불편함 없이 쓸 겁니다. S31 우선 추천드리고 혹시나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MX500이나 WENDY PLUS 쓰시면 될 거예요. 요거보다 더 싼 사타 제품인데 걔네들은 컨트롤러를 너무 구린 걸 써서 사실 수명이나 아니면 속도 쪽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겉에 있는 펼기 속도는 겉으로 적혀있는 그거는 높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용량이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하거나 좀 더티한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속도 좌우가 심하게 생기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정도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싸다고 좋은 건 없어요. 진짜 컴퓨터 부품은 싸고 좋은 건 없고 비싸고 구린 애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피하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파워 같은 경우는 Hyper-K나 Money-Clash-2 마찬가지로 40만 원대 사용하는 페랑 똑같은 거 쓰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루키 케이스 써도 돼요. 다만 이제 나중에 극하달 생각 있다면 DK-200이나 만익 마스터 M60 요정도로 올라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C20도 괜찮고요. 극하달 생각 없다면 그냥 루키 써도 되고요. 그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나오면요. 5600G 본체로 짰을 경우에는 실 구매가 한 65만 66만 원 정도의 본체가 되고요. 4르구공지로 샀을 경우에는 한 60만 원 정도 아니면 59만 원 정도로 실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캐주얼한 게임밖에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견적이고요. 바드, 포커, 롤, 카트 이런 저사양 게임에서는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리고 좀 더 파일 용량이 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혹은 좀 라이트한 포토샵 라이트룸 여러분이 진짜 빡세게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로는 그래픽 카드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견적으로 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주식 같은 것도 스켈핑 초단타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i3보다는 분명히 멀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용할 때 조금 더 좋고 그리고 내장 그래픽 성능이 i3보다 분명히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는데 불편함이 확실히 줄을 수 있는 그런 60만 원대 AMD 사무용 견적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게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FHD에서 중사양 정도의 게임을 즐기기 위한 90만 원 100만 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CPU는 이 견적에서는 무조건 12100F만 쓰세요 딱 필요 없습니다 이것보다 5만 원 비싸도 예를 들어 여러분 만사백 쓰든 만천사백 쓰든 걔네들 이것보다 게이밍 성능이 안 나와요 이것보다 게이밍 성능이 잘 나온 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5600X나 아니면 얼마 있으면 나올 5600노멀 혹은 11400 12세대 상형제품 그런 제품을 써야지 게이밍 성능이 좀 더 잘 나옵니다 구형 i5 이런 거는 절대 넣지 마시고요 꼭 게임용도 쓰신다면 11100F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 11100F 같은 경우는 기본 쿨러 주는데요 그걸로 사용하는데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소음이 신경쓰인다면 M120 쿨러 정도 달면 좋을 것 같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B669N-K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방열판이 있어서 요정도면 i5 하급 14400F나 12500도 커버가 되고요 차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H610 보드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의 비율이 2대 1이라서 기본적으로 게임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B669N-K는 3200명으로 그냥 꽂았을 때 1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게임 성능이 좀 더 좋아요 작업할 땐 별 차이가 없는데 분명히 게임 성능은 차이가 체감될 정도는 아닌데 좀 나기 때문에 B669N-K를 2,3만원 더 주고 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진짜 예산 빡빡할 때나 2번 가십시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크루셜 3200 썻는데요 이 견적은 일단 비싼 견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원이라도 아쉽기 때문에 삼성 메모리보다 한 만원 정도 싼 8개가 2개 사셨을 경우 이 마이크론 메모리 추천드리고요 나는 분량률 좀 낮은 거 그리고 오버 안 하고 쓴다 그러면 삼성 메모리 3200짜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픽 카드는 6500XT를 추천드립니다 6500XT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코더 디코더 지원하는데 6500XT 왜 쓰냐 이러는데 사실 인코더 디코더가 중요한 거는 작업용도로 쓰시거나 아니면 영상 감상할 때인데 포켓 영상 감상할 때 6500XT 쓰면 제대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실 CPU 가속 기능이 있기 때문에 6500XT 써도 어지간한 플레이어로는 돌아가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6500XT 구매하셔도 되고요 6500XT의 퍼포먼스는 1650보다도 좋습니다 1050Ti 1060 1650 1050 이런 애들보다 분명히 프레임이 잘 나오기 때문에 33만원 34만원 정도에는 가장 베스트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6500XT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6500XT 말고 2060 가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얘는 이제 돈 투자 한 만큼 프레임이 확실하게 올라가요 20만원 투자 했잖아요 그러면 대충 봤을 때 금액적으로 한 승려님 이 정도면 40% 이상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50%까지 더 비싸지죠 근데 그만큼 프레임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2060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100F는 딱 이 정도 그래픽 카드까지는 잘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SD는 여기서부터는 M.2 SSD를 사용하겠습니다 키오시어 엑셀리아인데 이거 도시바에서 분사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바 거기에 기술력을 가지고 만든 SSD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질 마지노선은 커버를 쳐요 디렛리스도 아니고요 이거 입문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돈 조금 더 투자해서 PM981A 9A1 아니고 왜 981인데요 많은 차이 좀 나거든요 이거 쓰시면 뭐 그럭저럭 여러분이 3000 이상의 M.2 속도를 즐기면서 당연히 품질도 삼성전자니까 괜찮아요 믿을만해요 컨트롤러 좋은 거 써요 품질도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 양자태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 2060 쓰든 6500 XT 쓰든 얘네들 전력소비량은 사실 뭐 200W까지 않아요 100얼마 이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 500W대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 하이퍼K 쓰든 마니크리스투 쓰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니면 뭐 시소니 ACB 이런 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는 이제는 그래프카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루키 쓰면 안 되고요 이 M60 쓰거나 아니면 DK200 쓰거나 C20 쓰면 되는데 각각의 특징을 얘기해 드릴게요 M60 같은 경우는 기본 펜이 LED 펜 4개가 들어가고 일반 펜 2개가 들어갑니다 총 6개의 기본 펜이 장착되어 있고요 생각보다는 이제 쿨러 호환성 폭도 좋아요 175호까지 되기 때문에 공랭 대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사건 한번 입고 난 뒤로 유리의 비산반지 필름이라고 깨졌을 때 유리가 팍팍 타판량으로 튀는 걸 막아주는 필름도 기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케이스 괜찮고요 다만 조립하기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DK200 같은 경우에는 에도 똑같이 LED 펜 4개 LED 없는 펜 2개를 지원하는데요 강판 좀 얇지만 조립하기가 M60보다 조금 더 편하고요 소음은 좀 있지만 기본 펜 풍량이 좀 더 높아서 M60보다 쿨링이 약간 괜찮아요 요거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둘이 뭐 또이 또이 합니다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이제 C20 같은 경우에는 LED가 없어요 140mm 펜 전면에 3개 후면에 120mm 펜 한개로 펜 숫자는 줄어든 대신 140mm 펜을 쓰기 때문에 소음이 약간 더 잡히고요 LED 없는 케이스 선호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쓰기에 뭐 스윙도어 행이라서 옆면 열기도 편하고요 그러니까 청소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격대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이열수냉 같은 거 넣었을 때 가능성도 없는 케이스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셋 중에서 여러분 취향껏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마이천 100F에 6500 엑스트로 짜면 86만 정도가 실 구매가 아니지 부품 가격이 되고요 거기에 3만 원 공익 포함하면 한 90만 원 정도가 실 구매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천 100F에 2060을 짜면요 한 110만 원 정도가 실 구매가가 돼요 밑에 적은 건 이제 어디까지나 부품 가격만 적어놓은 거에요 그것도 최저가로 그러니까 여러분 살 때는 아마 110만 원 정도 그렇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짜면요 6500 엑스트로 갔을 때는 디아2, 오버워치, 롤, 배그, 피파 등등을 한 중업 정도로 혹은 좀 더 저사양인 롤 같은 경우 상업 정도로 FHD에서는 분명히 불편함 없이 60프레임 충분히 방어를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60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60프레임이 아니라 7,80프레임 그것도 상업으로도 즐길 수 있는 FHD에서는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용 PC가 됩니다 다만 이 정도 사양으로 QHD 고사양 게임을 하겠다 혹은 FHD로 고사양 게임 풀옵을 하겠다는 좀 어려움이 따르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PC방 좀 저렴한 PC방 있죠 사양이 되게 높지 않은 그 정도 PC방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 244 방어 얘기 이런 거 꺼내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i3 집어넣는데 뭔 244 방어예요 244 방어 하려면요 i7이나 i9급에 렘무버 진짜 빡빡하게 땡겨줘야 그러니까 3,400 넘어가는 견적돼야 244 방어가 어느 정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사실 이 정도면 되면은 웬만한 분들 게임은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님 저는 이제 게임도 즐기지만 좀 더 다용도를 많이 써요 게임하면서 뭐 디스코드도 키고 뭐 토렌트로 뭐 다운도 받고 아니면 뭐 포토샵이나 영상편집도 라이트하게 취미삼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견적 120만원 130만원대 견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0만원대는 AMD 견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AMD 5600X가 가격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지금 실구매가 한 26만원 정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34만원 처음 출시할 때 38만원이었던 CPU인데요 인텔하고 경쟁해서 살짝 밀려서 가격이 크게 내렸으니 참 가성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 5600X를 얘는 이제 기본 쿨러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발열이 약간 있기 때문에 M120 쿨러를 달아 쓰면 됩니다 혹은 팔라딘 400X이시면 됩니다 팔라딘 400이 말은 더 비싸는데 한 4도 5도 더 낫기 때문에 이걸로 가시면은 분명히 소음이랑 쿨링 성능 3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보드와 같은 경우에는 EX-A320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그러면 A320 보드에서도 이제 성능자가 없다는 얘긴가 보죠? 라고 하시는데 EX-A320만 성능자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A320 보드는 품질이 좀 별로예요 방열판 없는 애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성능자가 있을 수 있어요 EX-A320만 PBO는 지원하지 않지만 레모보다 어느정도 되고 방열판이 달렸기 때문에 전원부 오는데도 문제가 없는 보드예요 그래서 5600X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보드 7만원 밖에 안합니다 보드 때문에 i5보다 실 구매가 훨씬 싸져요 자 그렇게 가시거나 혹시 나중에 뭐 예를 들어 5800X 이런걸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면 B450M-PRO 이거 가시고요 아니면 저장작지 좀 많이 달고 싶은데요 M.2개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B550M-A 가시면 됩니다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 중에서 5600X에 이제 뭐 이것보다 더 비싼 보드 쓰기에는 좀 돈이 아까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12세대 i5 가는게 맞겠죠 딱 저 정도에서 고르시는게 여러분한테는 베스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크루셜 3200 메모리 여전히 똑같이 썼고요 삼선 네너도 되고 혹시나 램오버 진짜 조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마이크론 메모리 중에서 크루셜 발리스틱스 있어요 그냥 크루셜 말고 발리스틱스라고 붙어있는 튜닝 메모리가 있습니다 방열판이 붙어있고 근데 가격 자체가 삼선 네마하고 뭐 2,000원 3,000원 밖에 차이가 안나요 요거 8기가짜리 단위로 팔텐데 8기가 2개를 사서 16개워로 짜시면요 램오버가 좀 잘돼요 요거 가지고는 이제 3600이나 3800도 시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5600X 그리고 EXA310 조합 짜면요 진짜 극가성비 조합이 됩니다 램오버는 제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기가바이트 2060도 괜찮고 2060 중에서 좀 더 저렴하게 나온 거 있다면 다른 제품 쓰셔도 괜찮습니다 2060도 품질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뭐 품질 차이 때문에 4만 5만 더 쓸만한 값어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성 차이는 다 고만고만하고 2060이 발열이 심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2펜짜리 2060 아무거나 여러분이 전화만 걸로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똑같은 가격에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걸 원하시면 6600 가시면 됩니다 XT 말고 그냥 6600 이거 두 개 지금 실 구매가가 거의 똑같거든요 성능 가치는 그냥 6600이 한 8에서 10% 정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저 에즈락 라데온 RX 6600 저 제품 가시면 약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가격에 다만 법령적으로 쓸 때는 분명히 2060이 유리합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잠버그도 좀 덜하고 MV ENC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쓸 수 있어요 송출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편집할 때 가속 기능도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게 괜찮아요 SSD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120만 왓도인데 만 원 2만 원에 SSD 품질 떨어진 거 쓰지 마시고요 삼순전자 970 에버플러스 쓰시거나 하이닉스 P31 쓰시면 됩니다 혹시나 발열이 좀 걱정되는 구성이시라면 P31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신뢰도를 원하시면 당연히 삼순전자 신뢰도는 탑급이죠 970 에버플러스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둘 다 속도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빠른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PM9A1 쓰시면 됩니다 이거 삼순전자 OEM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도 괜찮고 속도도 더 잘 나와요 근데 가격이 그리 안 비쌉니다 아니면 키오시아 엑셰리아 쓰시면 되는데 PM9A1은 6만 9천 아니에요 이거 키오시아 가격 기준 찍어놓은 거고 PM9A1 가시면 PM은 9만원입니다 PM은 9만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에 따라 맞춰 가십시오 그럼 성전 내용은 보통 뭐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냥 P31이 싸요 이 넷 중에서 P31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파워 같은 경우에는 2060은 그래도 전력 소비가 조금 있어요 아까 앞에 별로 없다고 했는데 6500스트리가 진짜 별로 없는 거고 2060은 약간 전력 소비가 조금 있습니다 6600도 약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원래 500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긴 합니다 근데 5600스트리 사시는 분들은 일부 메모리 오버도 하고 CPU 오버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PBO 키고 그러면 전력 소비가 조금 증가하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600W 하시면 분명히 소음 발열 이런 게 좀 더 잘 잡히기 때문에 많은 차이밖에 안 나니까 여기서부터는 600W 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600W 마이크로닉 스크래치 2를 쓰시거나 아니면 시소닉 A12 600W 쓰시든지 하이퍼 K600 쓰시든지 편한대로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M60 써도 괜찮고 DK200 써도 되고 벤티 C20이나 C60 이런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데이브 이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카이저 맞나? 카이저 에어 이거 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실제로 제품 만져봤는데 4만원대 치고는 쿨링도 긁죠 쓸만했고 마감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중에서 쓰는 게 베스트인 거 같아요 각기 제품의 장단점은 방금 전에 90만원, 110만원대 설명해서 어느 정도 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연자를 짜면요 5600X에 2060원 짰을 경우 부품 가격만 120만원 실 구매가는 125만원 정도가 소비가 될 거고요 5600X에 6600원 짜면 부품 가격 한 120만원 정도에 실 구매가는 123,4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많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성점님 생각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웬만하면 2060원 갈 거 같아요 성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범용적으로 쓰는 데 불편함이 없고 아무래도 나온 지 오래된 제품이니까 드라이버 문제도 좀 덜 나거든요 이걸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자 그렇게 연자를 짰을 때 5600X는 지금도 12400F와 게임 성능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1년 6개월 된 제품 치고는 참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근데다가 요새는 메모리오보다 잘 돼요 이 B2스테핑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는데 메모리오보다 잘 먹혀서 12400F랑 비겼을 때 메모리오면 절대 처지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데요 게임하면 60-70프레임은 웬만한 게임은 다 방어가 돼요 그 상태로 아주 초고사양 게임 아니면 상업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60-70프레임 방어하면서 평균 프레임은 80-90도 나올 수 있겠죠 아주 초고사양 게임 빼고요 그러니까 FHD에서 장 끊김 별로 없이 게임을 원활하게 즐기고 싶다 어지간한 PC방보다 괜찮게 즐기고 싶다면 저 5600X와 2060조합이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포토샵 영상편집 이런 것도 괜찮고 게임하면서 다운로드 받을 때도 5600X는 6코어 12스레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용대로 쓰기에도 적합한 가정용 권장 PC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포토샵이나 아니면 영상편집 같은 거 할 거면 메모리나 16GB 두 개로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0만원대 MD 견적 봤는데요 140만원대 인텔 견적은 저기서 CPU와 보드만 달라요 잘 보세요 12세대 12400F 정품 12500이나 12600은 지금 가성비가 없습니다 원래 이거랑 2만원밖에 차이 안 났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4만원 7만원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6만원 그러니까 12500, 12600은 더 이상 사지 마시고요 12400F로 대동단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본 쿨러로 성장 거의 없긴 하는데 케이스 쿨링이 좀 떨어진데 집어넣으면 성장 0.1, 0.2 클릭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음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맞고 싶으면 M120 이 쿨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팔레드인 400도 괜찮고요 2만원, 3만원 정도 합니다 보드 같은 경우는 B26과 N-K 정도로 최대 성능을 내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고품질의 보드를 쓰고 싶다면 한 2만원 보태서 B26과 N-A 써도 됩니다 이 보드 정도 되면 I7으로 나중에 차후 업그레이드도 충분히 가능한 보드고요 그리고 뭐 터프 B26과 N-E 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가격이 좀 더 비싸지긴 하지만 충분히 I7 정도까지도 쓰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십시오 가성비로 프라임 M-K 쓰느냐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거 써서 나중에 차후 업그레이드도 쳐다보느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더 좋은 보드 쓰시는 분도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거 있냐면 H-U70 TUF PRO 이런 거 쓰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이게 지금 가성비나 솔직히 11400F 넣기에는 너무 비싸서 적합하지 않은데 이게 24만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 차이나요 한 9만원 차이나죠 근데 9만원 투자한 값어치는 있긴 있습니다 H-U70 PRO로 가시면 나중에 I9까지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레모보드 조금 더 잘 먹히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와이파이 모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도 사용 가능하고요 보드가 좀 더 이쁘기도 하고 확장소도 훨씬 좋습니다 그거 생각해서 저거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렇게 보드를 추천해 드렸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DDR4 3200 8개와 2개 쓰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어차피 M1400F에는 레모버 거의 안 막힙니다 그러니까 레모버 감안해서 마이크론 이런 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량 덜 나는 삼성 메모리 8개와 2개 쓰는 게 베스트입니다 다만 여러분 포토샵이나 영상편집 한다면 2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120만원대 AMD 견적이랑 설명이 똑같습니다 뭐 2060 그중에 싼 거 아무거나 갖다 써라 에즈락 6600 이것도 마찬가지로 RX6600 중에 싼 거 써라 그리고 성능 자체는 가성비는 6600CG가 좀 더 좋다 다만 다용도로 쓸 때는 2060이 좀 더 쓸만하다 뭐 이런 설명은 다 똑같고요 SSD도 이 넷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나라면 하이닉스 P3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도 설명은 똑같아요 이 정도면 CPU가 약간 더 전력소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500에서 600W로 넘어갔을 때 분명히 파워 소음이나 수명 쪽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설명 추가 금액 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넷중에 선택하면 되는데요 음 아니 다섯개 중에서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C60 가면 LED 끄는 기능이 있어요 뭐 LED 끄는 기능은 이 대입은 케이스 있죠 카이죠 이 케이스도 LED 끄는 기능이 있습니다 LED 끄는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둘 중에 선택하시고 C40에는 없어요 C2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ED가 없어요 그리고 DK200 같은 경우에도 LED 끄는 기능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쿨링이 저렴한 가격치고 좀 괜찮아서 넣어놨다 보시면 되고 M60은 B3 방지 필름이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각기 다 쿨링 성능 솔직히 비슷해요 이중에서 그냥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인텔 견제 짰을 때는 사용 용도도 120만원대 AMD 견제와 똑같아요 근데 그냥 가격만 오른 거예요 얼마 거의 10만원 가까이 성렬이 그러면 다 5600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5600X 2060은 램 오벌 해야지 11400X 2060이랑 비슷해요 램 오벌 안 하고 보면 분명히 11400X 2060이 게이밍 성능이 좀 더 잘 나옵니다 최소 프레임이 한 10% 이상 방어가 잘 되고요 평균 프레임이 한 3, 4%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성비는 좀 떨어질지언정 오버클럭 같은 거 골치 아프게 나는 신경 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11400X 2060이나 6600으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정도로 설명을 하고 130만원대 인텔 견적 끝내리겠습니다 우리 뭐 시청자들이 대부분 다 램 오벌 할 줄 아니까 웬만하면 그냥 5600X 2060 가십시오 이거 가성비는 좋아요 선호자 또 가성비 하면 사주로 못 쓰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는 고사양 게임을 하기 위한 견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사양 게임을 하기 위한 견적이 아니라 당연히 이 견적 가면은 주식 스캘핑도 잘 되고요 포토샵 같은 거 영상 편집할 때 이 앞에 견적도 갖는 것보다는 좀 더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말 그대로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PC입니다 150만원대부터 190만원대 인텔 게이밍 견적이고요 종보영 견적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제는 종보영 견적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픽카드 가격 하락이 앞으로는 더 떨어져 봤자 5에서 10% 밖에 안 떨어질 겁니다 월요일 가격 기준 한번 보시면 할까요 아수스 가격이 크게 내릴 텐데 그 내린 가격에서 앞으로는 더 별로 안 내릴 겁니다 그 내린 정보 안 하셔도 된다라는 설명 한번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11400F를 시작하는데 11400F가 분명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게이밍 가성비는 얘가 좋아요 뭐보다? 11600KF보다요 근데 11600KF는 여러분이 멀티 성능이 좋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편지 음악 작업 렌더링 혹은 압축 압축 해제 다운로드 이런 거 받을 때 아니면 주식 할 때 그럴 때 얘가 분명히 11400보다 좋아요 어느 정도 좋은데요 멀티 성능 기준으로 보면 35%에서 40% 가까이 성능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하고 내보내기 하잖아요 그러면 40% 빨리 끝난다고요 20분 걸릴게 얼마? 1분 20초만 1분 20초 20분 걸릴게 10분 10분 13000KF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존버할때는 12500KF가aving 지금은 과섬으로 떨어지는데 내장글픽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2400KF와 영역이 조금 다르긴 해요 요건 나중에 추가로 그렇게 한다고 존버할때 고울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이 게임밖에 안하시면 1, 게임말고 다용도로 쓴다 그러면 2, 2번은 멀티성능이 좋으니까 영상편지, 음악작업, 렌더링 이런게 하시는 분한테 더 추천드려요. 아니면 주식 스캘핑할 때. 3번은 존버해야 되기 때문에 내장글이 필요할 때 그렇게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1,2,3번 중에 선택하십시오. 쿨러 같은 경우에는 1,2,3번 다 거의 똑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팔라딘 400으로 그냥 대동단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좀 더 이쁜 거 쓰기 싶으면 RC410 쓰십시오. 다만 지금 12세대 cpu가 살짝 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팔라딘 400 쓰든 RC410 쓰든 웬만하면 썸머 그리스는 조금 듬뿍 발라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천 600k를 혹시나 오버클러 할 생각이 있다면 이거 팔라딘 400이나 RC410 쓰면 조금 부족하니까 AK620 정도까지로 쿨러를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천 400 쓸 때는 이거 AK620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팔라딘 쓰십시오. 보드 같은 경우에는 TUF H670 Pro를 넣어놨는데 이게 H670이 B660 근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M.2랑 SATA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칩셋 대여폭이 2배나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저장장치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빠른 USB도 좀 더 많은 포트를 지원해주고 그런데다가 저건 레이드 기능 같은 것도 지원해요. 물론 레이드 기능은 보통 안 쓸 테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라고 적혀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뭡니까?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H670 TUF 같은 경우에는 B660 최상급 보드 들고 와야 전원보가 비슷해요. 이거는 i9까지도 커버되는 아주 고품질 보드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B660 상급 보드하고 가격이 똑같거나 아니면 1만원 2만원 밖에 안 비쌉니다. 그래서 돈점이 있으면 그냥 이 보드가 베스트에요. 진짜 현 시점에서 이거 진짜 가장 베스트에요. 근데 살 때 꼭 인텍 앤 컴퍼니 사셔야 돼요. 인텍 앤 컴퍼니만 23만원 팔고 딴 데는 27만원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정상가야. 인텍 앤 컴퍼니가 싸게 파는 거고. 하나 뭐 이런 얘기 할까요? 성전이 가성비 그렇게 따지더니 왜 여기 보드에서는 가성비 안 따져요? 그냥 뭐 가성비 따지면 솔직히 그냥 MSI B660 N-A 쓰셔도 됩니다. 이거 써도 뭐 i5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온도 착해요. 이거 써도 괜찮고. 혹시나 나는 K버전 가서 CPU 오버할 생각이 있는데 하시는 분은 Z690 PRIME P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성비 N-A도 좀 비싼 것 같은데 하시는 분한테는 B660 N-K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12600K나 KF는 쓰면 안 돼요. 12400이나 12500 정도만 성공적으로 커버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CPU 고르는 거에 맞춰서 보드를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웬만하면 터프 보드 갑니다. 이거 비유니크 N-A가 분명히 5만원 정도 더 싸긴 한데 아 6만원 싼가? 6만원 정도 더 싸긴 한데 6만원의 품질 차이 나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주고 풀사이즈 보드라서 쿨러 같은 간섭도 없고 더 많은 포트 막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전원보드 훨씬 빵빵해요. 드라이버 모드 스페셜이라서 전기류도 적게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적게 들어가는데요? 한 10% 적게 들어가요. CPU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 가는 게 분명히 의미는 있을 거예요. 전화하면 이거 씁니다. 여러분 예산 없을 때나 2번, 3번 보십시오. 아 2번, 3번이에요. 2번, 4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K버전 안 사고 12500이나 12400 쓰면 레모버 어차피 잘 안 먹고요. 그래서 3선전자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마이크론, 발리스틱스 이런 거 가봤자 레모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SA 전화 고정 문제로 이게 또 문제가 아니고 의도한 거거든요. 고쳐주지도 않을 거니까 논케인은 어차피 레모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3,000 메모리 쓰시고 여러분이 혹시 KF나 K 쓰신다면 그때는 발리스틱스 메모리 쓰십시오. 이거 쓰면은 운 좋으면 4,000까지도 오버되고 운 나빠도 3,600 정도 오버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레모버에 대해서 공부 좀 해서 제대로 렌탈을 좀 조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좀 비싸더라도 에이서 프레데터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두 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600K나 KF에 쓰시지 12400,500에 넣어봤자 이거 레모버 잘 안 먹으니까 걔네들한테 쓰지 마십시오. 돈 아까워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레모버 하면 분명히 게임 프레임이 5에서 10% 가까이 뛰기 때문에 100은 막 15% 뛰어요. 이런 거 다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중간급 라이어드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것은 3960 Ti입니다. 특히 3960 Ti가 아수스가 아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에 70만원 후반대, 80만원 정도에 낼 겁니다. 그때 사시면 진짜 가성비 베스트일 거고요. 2펜, 3펜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거 쓰십시오. 만약에 아수스가 품절로서 좀 비싸지면 MSI도 요새 좀 싸게 팔는데 그 거 보든지, EMT 거 보든지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70만원 후반이나 80만원 정도에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6600 XT가 그 다음으로 가성비 좋은데 이거 솔직히 3960 Ti 놔두고 할 필요 없겠죠. 가격이 좀 더 싸지긴 하는데 지금 얼마 차이 나냐면 10만원 차이 나는데요. 근데 성능이 10만원치 이상 차이 나요. 그냥 이거 3960 Ti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데요. 그냥 한 단계 차이 나요. 10 몇% 차이 납니다. 그러니 6600 XT보다는 웬만하면 3960 Ti 쓰십시오. 그리고 3번 선택은 3060인데 3960 지금 가성비 영 별로거든. 이거 솔직히 6600 XT랑 비교했을 때도 차이 좀 많이 나고요. 가격이 똑같은데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3960 Ti랑 비교하면 성능이 거의 30%까지 차이 나요. 25%에서 30% 차이 나니까 두 단계, 세 단계까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3960 웬만하면 사지 마요. 마세요. 근데 뭐 돈 없다고 넣는 사람 많더라고. 왜 세 번째 선택인지 잘 생각해보시면 나는 세 번째 선택은 보통 쓰지 말라고 넣는 거야.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나 선택하라고. 웬만하면 1번으로 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11600 KF 산다 그러면 뭐 이건 6700 XT나 3070 Ti까지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970 Ever Plus 1번 추천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저는 웬만하면 P31 추천하고 싶었는데 P31이 얼마 전까지 품질이라서 이게 1번으로 찍혀있어요. 근데 이거랑 하이닉스 P31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점에서 가장 추천한 건 이거 두 개입니다. 그 다음은 PN9A1이고 이건 좀 더 속도 빠른 거 대신 에이스겐 좀 짧은 거 선택할 때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품절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500기가 자꾸 품절 나긴 해요. 아니 자꾸 붙여놔야 되나? 하여튼 이 둘 중에 선택하면 이게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4번은 키오시아 넣어놨는데 키오시아는 이제 예산이 조금 부족할 때 최저 마지노선 엔닥트 SS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선택하시고요. 가격대는 다 크게 차이 낫나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니카 H2 700 쓰시거나 아니면 하이퍼케이드 700 쓰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은 가산비 선택인 건지 오래 쓴다고 생각하면요. 안텍 EAG 650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드급하고 스탠다드급하고 전기료가 8% 정도 차이 나는데 8%면 대충 형광대 하나도 차이 날 거예요. 30W 정도 30W가 한 달에 한 5시간 정도 쓰고 전기료를 모아보면 700원에서 1000원 사이 정도 될 겁니다. 누진 단계가 어디 걸리냐고 다른데 그러면 1년치 모으면 얼마예요? 만원 가까이 되죠. 3년치 모으면 3만원 되죠. 그러니까 돈을 더 투자하게 되는데 분명히 더 투자하는 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3만원 더 투자하지만 3-4년만 PC 쓰면 전기료로 커버가 된다는 거 전기료 절감 효과가 꽤 크고 거기다 AS가 더 길고 근데다가 전체적인 품질도 좀 더 좋기 때문에 3번 상태가 더 괜찮은 거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네들은 공랭 쓰기 때문에 DK-200 C-20 C-40 C-60 카이저 S-700 H8 이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L-530 이 다양한 몇 개예요? 1, 2, 3, 4, 5, 6, 7 이 다양한 것 중에 치안 끝 가도 됩니다. 치안 끝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저는 S-700을 가장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얘는 충분한 간판 두께도 있고 전면이 뻥 뚫려 있어서 충분히 쿨링도 잘 되고 전면 LED는 또 끌 수도 있거든요. 후면이 못 끈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기본편도 6개 제공해 주고 조립도 어렵지 않은 편이고 이걸 가장 추천하는데 아무튼 가격도 좀 있기 때문에 예산 좀 빡빡하면 카이저 에어라든지 아니면 C-40 이런 걸로 내려가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될 거 같고 자 그렇게 해서 견적 짰을 때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청장님 저는 이제 존보형 견적 짜고 싶은데 아니면 저는 주식밖에 안 안돼요 하시는 분 GPU가 필요 없는 분 그분은 12600K GPU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K 가야 돼요. KF 가면 안 됩니다. 12600K HU70 PRO 거기에다가 발리시티스 가서 메모리 오버 하십시오. 주식하신 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내장 그래픽 쓰시는 분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이거 가서 내 영상 보고 3600까지만 찍으십시오. 그냥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970 쓰든지 P3 쓰든지 하고 파워는 그냥 이거는 전기 얼마 안 쓰니까 전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존보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가거나 아니면 12500K 해서 똑같이 쭉 가면 됩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팔라딘 400K 쓰시고요. 그렇게 견적 짜면요. 12400F에 6600 엑스트라 짰을 때는 155만 원 정도가 19만 가가 될 거고 한 160만 원 정도 줘야 될 거에요. 사실상 조립공비 생각하면 그럴 때는 이 앞에 있던 2060 견적 있잖아요. 6600 견적 그것보다는 분명히 프레임이 한 20% 잘 나옵니다. 15%에서 20% 잘 나오기 때문에 130 견적보다는 확실하게 160을 줬지만 게임 프레임이 20% 정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만족할만한 평균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 베그 오버워치, 로아 이런 거 인기 게임 다 풀옵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아주 초고사인 게임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삼탈워 아니면 레데리 이런 것들 아니면 사이버펑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게임 할 때도 상업으로 즐기는 데 불편함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밑에 노지퓨는 설명은 따로 안 할게요. 게임 안 돌리기 때문에 그냥 뭐 마인츠 600K는 주식 스캘핑하는 게 정말 좋을 거고 마인츠 500K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영상 보면서 캐주얼한 롤 정도만 돌리는데 좋을 거에요.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글카드 추가한다고 보시면 될까요. 얘네들은 글카드 좋은 거 추가할 거면 파운드 700K 쓰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인츠 400K의 상공인 공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6500K보다도 게임 프레임이 더 잘 나와요. 얼마 정도 잘 나오는데요. 12-15%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딜렉트 9, 10, 11 기반 옛날 게임에서도 AMD는 이제 그런 기반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좀 덜 나오는데 상공인 공태에는 그런 거 페널티가 없어요. 그냥 프레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마인츠 400K 상공인 공태에 라고 하면은 170만원에서 175만원 정도가 실 구매가가 나올 텐데 이제는 이 정도쯤 되면은 음... 초고 사용 게임도 상업으로 잘 즐겨요. 잘 즐깁니다. 풀업은 프레임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풀업도 돌릴만 해요. 그래서 봄용 쪽으로 쓰기에 정말 괜찮습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마인츠 600K로 갖는 거는 CPU에만 올라가잖아요. 이제 트윙렘 쓰고 그러면 트윙렘 때문에 가격이 꽤 올라서 19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올 텐데 이거는 CPU에서도 괜찮은 거고 190에서 195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 성능이 CPU에서 얼마 더 올라갑니까? 40% 가까이 더 올라갑니다. 아 그래프카랑 똑같은 거 쓰네 11400K로 그래서 게임 프레임은 사실 평균 프레임 방어가 한 5% 정도 늘어나긴 하는데 그건 별 의미 없을 거예요. 평균 프레임이 한 5% 늘어나고 최소 프레임이 한 5% 늘어날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을 거고 말 그대로 멀티 성능이 꽤 올라갑니다. 40% 그래서 영상편집 작곡 원컴 방송 등 할 때 기존 i5보다 좋을 겁니다. 녹화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편집하고 내보내기 할 때 40% 빨리 끝나요. 트윈 램사에서 게임 프레임 방어가 잘 되니까 배그 같은 거 할 때 마이처 600K 가서 레몬업 못 당기면 왜냐면 마이처 400K가 레몬업 잘 안 되거든. 그러면 프레임 방어가 15% 20% 가까이 증가합니다. 배그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게임 대부분 다 그래요. 오버워치를 하든지 아니면 저 좀 국게이밍 여러분 지금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아이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MMORPG 그런 거 할 때도 분명히 게임 프레임 방어가 잘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티가 납니다. 아 요새는 로아도 분명히 게임 프레임이 10% 방어가 잘 되더라고. 그래서 마이처 600K에 램오버하고 MMORPG들 게임 프레임 방어 잘 하면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좀 비싸더라도 거의 200값까지 되는 견적 요걸로 가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게임도 그런 게임들은 QHD 모니터도 사용 가능합니다. 3060Ti 면 초고사양 게임에서는 QHD 쓰기는 좀 어렵다. 그런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AMD 견적 한번 볼게요. AMD 극가성비 견적을 적어놨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 하고 견적이 상당히 비슷할텐데 120만원 견적이랑 5600X 옵니다. 5800 가봤자 게임 프레임 거의 차이 없어요. 넘어가시고 5600X 쓰시고요. 팔라딘 400 아니면 RC40 쓰시면 됩니다. 혹시나 튜닝적 요소로 수능 쓰고 싶다고 하면 ARGB 레드비 240이 있거든요. 가격이 별로 안 비싸요. 6만원인데 나름 튜닝 효과가 좀 있으니까 요구하시면 될 거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극각성비 생각하시면 EXA310 쓰시면 됩니다. PBO는 안되는 대신 레모버는 그렇지만 먹고 CPU 기본성능 뽑아주는데 문제가 없는 보드 그리고 일반적인 가성비 하시면 B450 프로게이밍 쓰시면 됩니다. 충분히 검증된 보드 나중에 5800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보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는 1번 적어놨는데 사실 내가 생각하는 1번은 3번이에요. 이게 1번입니다. 이게 가장 강추에요. 영상은 이거 봐야 돼. 1번은 레모버를 사실 안 한다고 생각하고 뽑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레모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3번이 지금 원래는 있잖아요. 비트스테핑이 아니었을 때 5600 요새는 비트스테핑이 많거든요. 그거 아니었을 때는 이걸로 오버 해봤자 3200도 겨우겨우 찍고 그랬는데 요새는 막 3800 4000도 찍어요. 그다보니 이거 딱 넘어가셔서 레모버를 보면 가성비 진짜 정말 좋아요. 11500도 이기는 게이밍 가성비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msi rtx 상공치공 게이밍 제트 트리오 이거 하시면 소음도 잘 잡고 전원본은 특실하지 않지만 온도도 잘 잡고 게이밍 성능도 그렇게 잘 나오는 중상급 그런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상공치공 티아에 쓰시면 되는데 상공치공 티아에는 종류분하고 가장 싼게 될 거예요. 상공치공도 이게 가격이 오르면요. 아니면 더 싼 제품이 나오면 제가 알기로 아마 아수제품은 저만큼 가격이 된다니까 이거보다 더 싼 수도 있어요. 그런거 나오면 이거 말고 아수터프 같은걸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1번 아니면 2번에서 선택하시고요. 혹시나 조금 더 가성비 좋은 그리고 스팀 고사인 게임 위주로 한다면 6900 아니 6700 XT 써도 됩니다. 레드레비 이게 상급인데도 싸게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1,2,3번전에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했을 때 970 에버플러스 그대로 쓰고 아니면 P3을 쓰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골드급 파워 쓰십시오. 스탠다드급 쓰는게 의미 없어요. 얘네들은 전력소비량이 400W 인접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현관도 하나 이상 무조건 차이 나와서 한 3,4년 쓰면 전기류로 다 커버 칩니다. 그래서 클래스2 풀 모듈러 골드 쓰거나 안텍 EH750 두종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급 정도 가면 200만원 견적이니까 이 DLX21 메시 쓰든지 아니면 L530 쓰든지 S700 쓰든지 이 셋 중에서 고르세요. 이 셋 중에서 고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딱 견적 짜보면 5000UPS에 공랭 A320에 3070 발리스틱스로 극렘오버해서 인텔 i5랑 맞먹는 게임 프레임을 보여주는 그런 견적이 180만원에 나와요. 선생님 이거 가성비 맞아요. 가성비 맞아요. 3070이 얼마세까지면 견적 짜면 무조건 200 이상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 짜면 180에 견적 짜고 진짜 PC방에서는 이정도 나오는 애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고상인 게임을 프레시드에서 풀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짜시면 확실하게 앞에 있는 애들보다 3070 TI 12400 이런 애들보다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오기 때문에 돈 차이는 얼마 안 나오고 분명히 좀 더 나은 게임 프레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견적이 오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00UPS에 순행 가고 3070 TI B40 가고 어느 정도 확장성도 따지고 PBO도 켤 수 있고 아니면 CPU 수동 오버도 되고 램 오버도 그쪽으로 먹고 이런 조합으로 간다 쳐 봤자 5600을 짜면 200만원이 안 남아요. 특히 3070 TI는 전세대 최고의 제품인 2080 TI 보다도 게임 프레임이 잘 나와요. FHD 상황에서는 현재는 모든 게임 프롬이고 QHD에서도 중상업 상업 정도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게임을 QHD 144 모니터 쓰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244 날려면 중업으로 낮춰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견뎌자면 말 그대로 극가성비 게임을 위한 견적이 될 겁니다. 포토샵이나 영상편집 이런거는 분명히 11600K 보다는 확연하게 떨어져요. 11600K가 5600X 보다는 멀티 성능이 한 50% 높아요. 이거는 차이가 좀 커요. 크니까 그런거는 비교가 안되고 네 근데 순수 게임만 할 때는 5600X의 극가성비 견적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라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은 인텔의 고급 게이밍 PC 한번 보죠. QHD에서 상업으로 100프레임 정도 뽑아내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게이밍 PC 그리고 원컵 방송 렌더링 인코딩 영상편집 모든거 다 다용도로 다 커버 칠 수 있는 인텔의 견적입니다. 일단 가장 베스트는 12700K KF를 추천드립니다. 그 밑에 12700F도 있고 12900K도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 12700F는 전력제한 해제가 필요해요. 안하면 12700KF랑 한 20% 차이나고요. 전력제한 해제해도 한 10% 차이나니까 사실 나는 웬마을에서는 일본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돈토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좋은 느낌이 납니다. 돈토 투자하는 만큼 레모보다 잘 먹고 그래서 웬마에 1번 가시고요. 2번은 진짜 차선채 3번 같은 경우에는 음 괜찮은 선택이라 보기는 좀 어려요. 일단 가성비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1번하고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멀티 성능이 20% 이상 좋긴 하지만 게이밍 성능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게이밍 성능은 3,4% 좋아요. 근데 가격은 이게 보드값하고 쿨러값 생각했을 때는 거의 3,40만원 더 비싸니까 요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최고급 PC를 원하시는 분들 고런 분들 예산에 제한이 없는 분들 고런 분들 선택하면 좋은 고런 견적인 것 같아요. 3번은 그래서 웬마을 다 1번으로 갑시다. 11700KF나 KF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700KF나 KF 갔을 때는 쿨러 같은 경우는 어셋인3 쓰시면 되는데 어셋인3가 지금 품절 상태더라고요. 그 경우에 녹토와 U12 ASUS인데 이거는 케이스 되게 좋은 거 안 쓰면 약간 온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쪽에 있으면 X73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X73이 펌프 분량도 적은 편이고 초기 분량도 적고 사용상 분량도 적습니다. AS 기간도 웬만한 애들보다는 길어서 6년이에요. 이것 말고 가성비를 요새 3R 거 아니면 F4 거 꺼내들고 있는데 그거 여기에 비교가 안됩니다. 이런 벤치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i9이나 i7 구했을 때는 오버 살짝 하면 X73이 혹시 확실하게 걔네들보다는 높은 등급의 성능을 보여주고요. 소음은 좀 있을지언정 불량도 확실하게 덜 나고 얼마 전까지 뭐 가성비 좋다고 많이 팔리던 애들 있잖아요. NMX라든지 니안이라든지 저도 많이 썼었는데 불량형 따져보면 X73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싸고 좋은 제품 없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요번에는 뺐어요. 그냥 못 뺐는데요. NMX는 최근에 AS 한 6건이 있어서 뺐고 니안이라도 최근에 2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뺐습니다. X73은 얘가 솔직히 걔네들보다 더 많이 판 것 같은데 아직까지 LED 분량 빼고 딱히 없었어요. 일단 이걸 가장 추천드려요. 둘 중에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게 없을 때는 D15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센인3 품절을 쓸 때 커맨드 140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커맨드 140도 어센인3한테 밀려요. 어센인3가 지금 대장급 쿨러중에서는 12세대 장치 했을 때 제일 온도 잘 나옵니다. 일일이 테스트 되면 그래요. 버드 같은 경우는 CPU 오버할 생각이 있으면 Z190P 가야 되는데 오버할 생각이 없으면 터프 정도까지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용이 있는데 램 오버 밖에 안 한다. 그러면 H670 터프 플러스시면 될 거고요. CPU 오버도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Z690 프라임 P 그리고 i9급 CPU 오버도 생각한다. 그러면 터프 게이밍 Z690 플러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런 애들 대부분 다 인텔랜 2.5기가 쓰는데 특정 인터넷에서 문제가 종종 생기긴 합니다. LG유플러스 여기서는 문제가 거의 생기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도 가끔 생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USB 타입 랜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 검색해서 만원밖에 안 하니까 그거 꽂아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슬 DDR5 메모리가 싸지기 시작하다보니까 여러분 D5 보드는 뭐 쓰면 좋나요? 많이 물어보시던데 D5는 일단 가성비 픽이 아니죠. 고품질 원하시는 거잖아요. 고품질 보드라면 막시 히어로만한 게 별로 없긴 하죠. 물론 이것보다 더 위급도 있는데 그런 건 돈값을 못하니까 막시 히어로급 보면서 D5 가시는 것도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보드가 확 뛰기 시작해요. 한 50만원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보드 선택하시고요. 이 3번 제약은 다 D4니까 D4 기준으로 보자면 50PC CL14 3200 짜리 이 메모리 익스트림 메모리 쓰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거 맞아요? 네. 괜찮습니다. 왜 괜찮다 하냐면 이거 삼성비다이 기반이거든요. 언더센서는 없는데 램오버 해보면 상당히 잘 먹혀요. 그리고 이제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서 어떤 케이스든 공랭 대장 꽂아도 왠만큼 커버가 돼요. 제가 추천한 케이스 중에 쓰시면요. 예를 들어 DLX21이나 1200M 공랭을 쓸 때 커버가 되니까 이거 쓰시고요. 혹시나 순액 쓴다고 하면 저번 달에 추천했던 메모리 제품명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아 에이서 프레데터 에이서 프레데터 쓰셔도 되는데 그건 순액 쓸 때만 쓰세요. 공랭 쓸 때는 케이스 간섭이 너무 심해서 쓰기 좀 어렵더라구요. 높이 차이가 0.5cm 정도 하는데 꽤 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CPU 말고 램오버는 보통 하는게 좋은데 램오버 내가 직접 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XMP는 진짜 걸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거 출구할 때 대부분 다 걸어서 나와요. 업체에 맡기면 그래서 이거 T-Pulse 이건 수동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XMP 그냥 놓고 쓸 때 3,678 델타 메모리 쓰시면 이거는 16기가 두개 가도 20만원 밖에 안합니다. 8기가 두개 가면 10만원 밖에 안하니까 삼성 메모리보다 진짜 1,2만원 더 투자해서 괜찮은 퍼포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QVL에 있는게 Z690 프라임 P나 B660M 박격포 거기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TUF H670 풀에도 적용이 되니까 요정도 꼽여서 보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보드 가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 50PC 있고 좀 비싼 것 같아요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까요? 8기가 두개인데도 이건 한 18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크루셜 발리스틱스 가면 됩니다. 이거는 8기가 단일로 파는데 16기가 짜리는 아예 없어요. 8기가 두개 사서 하시면 3,300머리나 만원밖에 잘 아닙니다. 이거 가서 램 오브 하이사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램타 쪽이 좀 버겁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50PC 보다는 약간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신 가성비가 좋다 보시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2,3번 다 혹시나 아까 예산 부족에서 11700F 샀다면 11700F 샀다면 11700F 놓으면 샀다면 사면 안됩니다. 이 11700F는 램 오브 잘 안 먹혀요. 나 솔직히 그래서 2번 안 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케이버에서 써요. 여하튼 1,2,3번 이거 선택해서 램 오브 참 괜찮은 것 같고 1,2,3번 다 2번 빼고는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예를 들어 발리스틱스 이거 4개 넣으면 사실 램 오브 잘 안 막히거든요. 그래서 3,4 메모리 쓰는 것보다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도 맞고 4개 썼을 때 램 오브 잘 안 막히니까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50PC 이거 16개월 2개 가자니 물건이 없고 16개월 2개짜리 안 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 뭐 쓸까요? 어쩔 수 없지. 델타 메모리 16개월 2개 써야 되겠지. 이걸로 그 16개월 2개 쓰면 작업도 하고 게이밍에도 프레임 좀 잘 나오고 그런 선택이 될 텐데 혹시나 작업 밖에 안 한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 3,4 메모리 16개월 2개 가시면 됩니다. 아 성전님 근데 나는 수동 오브 하고 게임도 하면서 작업도 하는데요 하시는 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비싸도 뭐가 해야 되냐면 지금 16개월 2개 판매하는 거 보니까 그 G스킬 마모리는 있긴 있어요. 16개월 2개 비다이 CL14에 3200짜리 아니면 CL14에 3600짜리 그거 가셔야 되는데 그건 너무 비싸 아니면 아까 위에 에이스와 프레데터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냉 가셔야 돼요. 공랭으로 짜시면 간속 생기니까 수냉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혹시나 D5용 메모리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분 가끔 있던데 히어로 보드 쓰든지 아니면 STXF 사가지고 그분들은 P&I 4800 퍼포먼스 가시면 됩니다. 이게 하이닉스 다이 기반이라서 그럭저럭 레몬을 좀 먹습니다. 6400 정도 해볼 만해요. 7000 같은 건 잘 안 들어가는데 6400 6000만 먹어도 그게 어디에요? 이거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드 선택에 따라서 메모리 선택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그리고 이제 MSI 슈프림이 대부분 라인업에서 가격이 좀 싸더라고요. 7024급에서나 그래서 이걸로 우선 추천드리는데 이것보다 혹시 아수스가 가격을 내리기로 했으니까 더 싸게 나온다면 아수스 터프나 스틱스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냥 저렴한 거 3070Ti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시고요. 3070 중에서도 아무거나 저렴한 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70Ti 가 좀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70Ti 70Ti 중에서 고르시고요. 80Ti 중에서도 괜찮겠죠. 여러분 예산이 300만원대가 넘는다 그러면 80 슈프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이 슈프림말고도 80Ti 중에서 좀 싸게 파는 거 있다면 성장님 추천하는 건 어떤 픽인데요? 슈프림 터프 그리고 터보제 스틱스 이 정도에서 선택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제일 싼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Ti는 가성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선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의 용도는 6900 XT는 지금 가끔 청구할인 거라서 150만원 정도 파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 갈 만한 것 같아요. 6900 XT는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3080 가세요. 3080 10기가 150만원 안 합니다. 이러면 상급사도 150만원 안 하니까 이거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혹시나 게임 안 하고 순수 작업용도 쓰면 206권 쓰시거나 아니면 K 버전에서 내장 그래프로 쓰면 되는데요. 내장 그래프로 쓰면 CPU 성능이 좀 떨어지는 개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좀 잡아먹으니까 어제 sd는 206권 정도로 넣어서 고해성도도 지원하고 멀티모니터도 지원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모니터 지원하니까 sd는 작업용도 쓰면 PM9A원 써서 속도를 어느 정도 커버하시고요. 게이밍 용도 쓰면 970 F++나 P3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P3에 500개가 자주 품절나서 3등에 넣어놓은 거지 P3에 500개가 있다면 P3이 970 에버플러스 보다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980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하이 퍼포먼스를 원하실 때 이거는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투자해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성비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가성비 생각하면 2번 가시는 거예요. ssd 못쓸게요 하나만 골라줘요 이러면 난 그냥 P3이 쓸 거예요. 여러분 3070 Ti 선택했다면 마이콜니스 클래시2 750 골드 풀 모듈러 풀 모듈러 꼭 사야 돼요. 그냥 풀 모듈러 안 지켰으면 다른 제품이에요. 그걸로 선택하시고요. 조금 더 나는 튼튼한 거 쓰고 싶어요. 진짜 신뢰도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델타 GPS 850 플래티넌 제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견적 짜면 12700K에 공랭 아까 어센인 3라고 했죠. 어센인 3 없으면 프로스트 140 고거에 3070 Ti 이렇게 짰을 때는 약 260만 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고요. 이게 뭐 조립 공비하고 포함한 실 구매까지 270만 원 정도 될 텐데 12700K에 뛰어난 게이밍 성능 멀티 성능으로 어떤 환경에도 쓸만합니다. 작업도 다 잘 되고 그리고 게이밍 용도에도 웬만한 그 그 프레시디 퀘시디 몬트에서는 상호빵 빵빵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컴방송 원영상편지 렌더링 모두 다 상급인 견적이 될 거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3080에 튼튼한게 괜찮은 걸로 딱 넣고 짜면요. 그럼 이제 310만 원에서 320만 원 견적이 될 텐데 그 경우는 이거보다도 작업할 때는 똑같은데 게임 프레임이 뭐다? 20% 정도 잘 나와요. 15%에서 20% 잘 나오니까 3080 정도 가시면 3090하고 비교해도 10%밖에 채 않나니까 이제 최고급 게이밍 PC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310에서 320만 원 정도 짤 수 있고 그리고 12900K로 짜면 거기에 3080 짜면요. 작업용도에서 이 12700K보다 한 20% 더 좋아요. 그 게임 프레임이 한 3%에서 4% 정도 방어가 좀 더 잘 됩니다. 말 그대로 최고급 인텔 게이밍 PC가 돼요. 여기서 30000 가는 거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 좀 더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3080Ti 까지는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액까지 넣어야 됩니다. 12900K는 공략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작업용도 쓸 때 X73 꼭 넣으셔서 그렇게 짜면 3080으로 가시면 360에서 370 정도 돈 주시면 되고 3080Ti로 가실 경우에는 한 400만 원 견적이 나옵니다. 400에서 410 그렇게 짰을 때 최고급 게이밍과 작업을 견적할 수 있는 PC가 돼요. 혹시나 혹시나 작업밖에 안 한다면 2060 넣고 32GB 넣으면 X73 그렇게 짜시면 한 28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한 100만 원 정도 싸지죠. 게임 정도 짜는 것보다. 그렇게 인텔 최고급 게이밍 PC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AMD 최고급 PC인데 AMD 최고급 PC는 AMD팬만을 위한 견적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거 가는 거 솔직히 가성비 별로거든요. 별로입니다. 왜냐면 5900X로 견적 쭉 짜서 보시면 뭐다? 어 성전이 11900K로 짜는 거랑 5900K로 짜는 거랑 가격이 비슷한 거 같은데요. 같은 3080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가격이 뜻해요. 보시면 이거랑 이거랑 얼마 차지? 5만 원 밖에 차지 않나요? 내가 솔직히 AMD 견적은 설명 안 할게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좀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막 산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견적도 그냥 짜면 돼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갈 생각이 있다면 저원 딸 거 그대로 견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AMD는 지금 정체되어 있거든요. 위에 상급 제품은 뭐 보드 가격도 거의 안 바뀌고 수입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수입된 제품이 확 줄었어요. 여기 CPU도 5500은 그냥 안 가는 게 나올 정도 가성비가 안 좋고요. 5900K로 짜도 12900K로 짜는 거랑 견적이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설명 안 하고 이번엔 그냥 생략할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 설명 안 했구나. 12700K이든 12900K이든 케이스는 이쯤에서 가세요. 이제 DLX1 1200M PU-S GT501 그리고 메시파이2 아니면 디파이2 엑셀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은데 각 케이스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DLX1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려 0.9에서 1T에 가까운 10만원도 안 하는데 매우 두꺼운 간판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펜 성능도 괜찮아요. 다만 펜의 분량이 조금 잦은 편이고 소음이 약간 있는 케이스입니다. 확장선도 괜찮아서 공랭 대장 넣어도 튜닝량 엄청 높은 거 아니면 커버가 되고요. 위에 3열 순행 쓰든 측면에 2열 순행을 받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가성비 좋은 10만원도 이하에서는 가장 선택하기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만원도 이상 줄 수 있다면 이 1200M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전면에 200mm 펜을 지원을 해 주고요. 후면 펜 하나 있고 상단에 순행 3열 쓸 때 웬만하면 간섭이 없습니다. 이 케이스는 간판 느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하드베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택배로 물건을 받을 때 하드가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 외 단점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10만원대 초반 치고는 마감은 DX1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마감은 좀 괜찮고 쓰고 싶으면 PU패스 가야 된다. PU패스가 도색마감은 그냥 평범한데 종종 스크래치도 많고 있고 단차도 별로 없는데 먼 마감이 좋은데 그러면 마감 좋은 거 아닌가요? 강판 두께나 강판의 절곡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퀄리티가 좀 더 상큼 맞아요. 얘네들보다 그리고 얘네 있잖아요. 저소음이랑 고쿨링을 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앞에 커버가 있는데 커버 떼면 고쿨링이 되고 커버를 붙이면 저소음이 됩니다. 위에도 있습니다. 커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다양한 옵션을 가질 수 있는 케이스고 좀 더 확실히 튼튼한 케이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트를 생각하시면 GT50을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면 LED 물론 11V라서 단색으로만 표현이 됩니다만 전면 LED 편도 있고 근데다가 나름 쿨링도 괜찮은 편이고 확장소도 괜찮습니다. 난 간파트도 두껍고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가격차도 얼마 안 나요? 만원밖에 안 나니까 이것도 괜찮은 선택이었고 그리고 이제 디파인 7쯤 가면 확실히 마감이 다른 애들하고 다릅니다. 얘는 30만원대기 때문에 얘는 도색마감 이상 있는 것도 잘 못 받고 스크래치가 있는 것도 드뭅니다. 단차도 비교적 잘 맞는 편이에요. 이거는 이제 10만원 더 투자하는 값어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좀 더 고품질의 케이스다 생각하고 취향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쿨링은 어느 걸로든 다 커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는 취향가 가십시오. 이 중에 선택하시면 어디든 꽝은 없습니다. AMD 견적 제끼다 보니까 그 다음 견적은 바로 이제 최강의 가성비 신경 쓰지 않는 인텔 견적인데요. 근데 방금 전에 카톡 제껍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인데 카톡이 오네. 여하튼 여러분 새벽 3시에는 문자는 카톡 쪽 보내지 마십시오. 이 견적 보자면 12900K 넣고 80만원이죠. 이거는 KF 보지도 않을게요. 어차피 가성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내장걸피를 안 쓰더라도 그냥 K로 쓰겠습니다. 거기에다가 Z73 쓰면 이거는 뭐 중앙에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고 LED 펜도 주고요. 성능도 상타고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막 히어로를 넣을라는데 사실 이거 누가 사겠어요. 150만원짜리인데 진짜 내가 로또 됐을 때 한번 볼 것 같아요. 이거 Z60은 히어로보다도 더 빵빵한 아머에다가 더 빵빵한 전원부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12900K 오버할 때 히어로도 넘치거든요. 히어로도 1800A급 인가 그럴 거예요. 이걸로도 확장성 넘치고 진짜 구매생각이 있다면 히어로 가시고 재미로 넣으면 익스트림은 거기에다가 이제 메모리 6400XMP 메모리가 수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많이 비싸긴 한데 이거 77만원 이거 주고 넣으면 성능 잘 나올 겁니다. 근데 바이오스 버전 때 제대로 적용이 안된 경우가 있으니까 서딘한테 문의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고클럭 메모리는 그리고 이제 3090 취향에 맞는 제품 근데 나머지들은 쉽게 못 구하니까 슈프림 구하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슈프림이 가격도 280이라서 90치고는 좀 싸게 나와있고요. 거기에 삼성 980 프로 두 개 하나는 이제 OS랑 뭐 다양한 거 소프트웨어 가는데 쓰고 하나는 게이밍 용도로 쓰고 그렇게 듀얼로 쓰시고요. 시소닉 플래티넘 1300W 파워 이거 하면 나중에 이제 4000 시리즈 좀 더 전력 소비가 높아진다는데 그것도 커버 되겠죠. 이거 집어넣고 토크 케이스 토크 케이스 안타깝게도 이게 택배 배송이 안 돼서 저희한테 주문하면 판매가 잘 안 돼요. 근데 두 명이나 방문하셔서 900만 원 째 견적을 사 가셨어요. 이것도 제가 직접 쓰는 케이스인데 CNC 가공이라서 진짜 절곡 마감이 개쩍거든요. 오픈해서 이쁘기도 하고 이거 집어넣고 그렇게 견적 짜면 800만 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로또 로또 당첨된다. 한번 사보고 싶어요. 이 견적 지금 저도 고민 중긴 해요. 이미 12900원 샀으니까 보드만 히어로 구하면 이 견적 짤 수 있거든요. 4080 스틱스 넣고 90 말고 그거 너무 비싼 것 같아. 980 프로 대신 PM9A원 넣고 그러면 성능 거의 똑같이 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플래티넘 파워 천하트급도 갖고 있거든요. 녹도 당첨 안 된다면 딱 그 정도가 한 600 정도 견적일 텐데 맞은 손인 것 같아요. 기에 인텔 최고 견적이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실제로는 600 견적에서 시작해서 제일 밑에는 40만 원 견적까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번에 AMD 견적을 생략했는데 AMD 견적은 아무래도 2월 때라고 동일하니까 2월 때 견적 설명 들으면서 그대로 사면 될 거고요. AMD 견적이 지금 5600X를 제외하고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4월 20일 날 AMD 이제 3D 제품 나와요. 5800X3D 그게 소문상으로 12900K의 게이밍 성능을 상회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 AMD 진짜 팬을 위한 견적 초고성능 게이밍 견적 한번 짜드리는 걸 기대하면서 이번 월요일 견적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슬슬 그래픽 카드 가격이 정상화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여러분도 지갑을 아마 푸실 텐데 이제 6개월 뒤면 신제품 나오는 시기도 다가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 하면 제 견적 맞춰 사시고 그게 아니라면 6개월 뒤에 신제품 나올 때 사는 게 현명할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존보 얘기는 슬슬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월요일날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수스가 가격을 그래픽 카드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보다도 1,20만 더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기 MSRP보다 약 10-15% 비싼 가격 정도에 실제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될 텐데 나는 초기 MSRP 돌아가는 시기를 신제품이 4000CG가 나올 때쯤에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자 가격이 오른 거나 아니면 부가세 의무화 된 거 혹은 우리 달러 가격이 얘네들 초기 MSRP 9월달 10월달 그때 1,120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1,217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00원 차이 나요. 거기서 10%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가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있잖아요. 존버를 풀고 지금 사거나 아니면 그냥 6개월 존버를 더 타서 신영을 사거나 그런 걸 고르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보통 제가 얘기하는 대로 흘러온 거 여러분 아시죠? 믿어보고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자막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며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20일 날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견적이 자꾸 추가하다보니까 늦어졌어요. 오늘 내용도 꼭 포함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다보니 좀 늦어졌는데 진짜 다음번에는 좀 더 일찍 준비해서 자막을 꼭 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지금 새벽 3시에요 3시 2시에요 3시. 1시 10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